이번 뮤비 코멘터리를 하게 됐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왜요? 봐바야 찍은지 2년 됐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단호하시네요. 알고 있습니다. 2년이라네요. 진짜요? 벌써 2년 됐어요? 노래를 17년에 찍었대. 다큰고는 모르겠네. 신경. 신경. 그걸 보면서 항상 하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스탑. 이렇게 하고 남편하고 코멘트를 하면 될까요? 네. 다같이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까요? 좋았습니다. 렛츠고. 집에 갈래. 어? 아 오토바이 타는거 같죠? 멈춰있답니다. 멋진이 좀 좋았어. 너무 패키는 엄청 좋아. 너무 패키가... 멋있어. 멋있어!! 나 이거 좋아. 이거 그거 너무 흔들 doute? 화장실이네요 너무 어려웠어요 첫 뮤비에요 아니 봐봐 여기서 촬영할래요 여기서 이거 할래 둘 다 머리가 나와야 돼 나 제일 열심히 했단 말이야 나 혼자 이렇게 나와있다 진짜? 다시요 다시요 거기 딱 멈췄는데요 내가 맨날 저기 볼 때마다 내 머리가 혼자 튀어나와서 아 여기 있다 아 언니만 진짜? 나만 한거야 뭐 알았어 저기에 저기 신기하잖아요 저거 물병을 원하는 거잖아요 물통을 섹스톡으로 이렇게 도파크 응 잘 보이네 맞아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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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량화 컨셉이네 학교에서 응 그러게 오랜만에 다시 보인다 다시 보니까 이해가 됐다 응 원래 몰랐는데 불량한 거 같아 지금 약간 학교에서 책상 다 치우고 춤추는 거잖아 학교에서 책상 다 치우고 춤추는 거잖아 우리끼리 이거 했어 이렇게 넷이 쳐 봐 오빠 진짜 아파 우리 넷이 쳐 제가 할 때 원래 카메라에 달쳐서 아 나도 기억나 엄청 쉬운데 잘쳐 주먹치라고 근데 이것만 나가서 근데 그게 다행인 거 같아 디아인드에 들어갔을걸 그 디아인드에 아마도 그랬던 거 같아요 아우 진짜 열심히 해요 나 이거 좋아 아 이거 넘어가는 거 그렇지 짜잔 바꼈어 휴대기차 리사를 만들어주는 그게 아닌가요? 여기가 많이 좋아 안하는데 왜 그렇게 해달라고 했어요 아우 맛있어요 오 이거 여기 딱 딱 여기 2차량 진짜 이때 머리 계속 바꾼 거 막 저 나 진짜 우산 거 바꾸고 머리 잤어요 내 촬영이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시간보 응 저 14시간 잤어요 이거 찍으리더라 2폭 잤어요 혼자 잤어요 10시간 찍었어요 나 이때 머리 왜냐면 내가 머리를 다 하고 찍었는데 그걸 다 날리고 머리를 다 바꿔서 다시 찍어 나 계속 모니터 했거든 맞아 이때 의상 되게 튀겨져 내 옆에 프레스였어 맞아 바로 옆에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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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기야 돼 딱 딱 잘 안쓸리는 거 진짜 온심을 다 해서 진짜 이게 다 죽여서 그런가 봐 진짜 다리 운동이었어 왜냐면 힘을 빌어야 했어 저도 처음 봐 몸이 서있어 그래가지고 이게 레벨여가지고 바닥이 안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에다가 무슨 이런 아 맞아 나도 귀엽네 목 붙여서 막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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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진짜 힘들었을 때 막 목 다 뚫리고 근데 이게 하이라이트 안무잖아 땀이 땀 흘리는 섹시한 퍼스트 어 짱 짱 짱 짱 짱 섹시 진지하게 뭔가 caused Ogda 생리 ressusciter 그러게 나도 뭔가 지갑이다 근데 갑자기 머리 돌려서 깜짝놀랐어 열심히 돌렸어요 뭔가 처음 보니깐 왜 처음 보는 정면들이 있는 것 같지? 처음 보니깐 오랜만에 보니깐 근데 우리가 더웠나? 찍었을 때? 여름이었다? 5월인가? 어? 나 놀러지지 못해 무서웠어 처음 차던 거 아니었어? 우리가 직접 꾸민 신발 근데 안 나왔어 열심히 했는데 밤새서 했는데 이게 너무 웃겨 우리 넷이서 안 달리고 있잖아 언니 앞머리 뭐야 방금? 나 밑에 앞머리 붙였잖아 헬멧에? 내가 손 다 이뻐 아 그렇네 한마디 이게 좋아 근데 추억이다 우리 기분이 좋지 너무 재밌다 이거 너무 웃겨 뭔가 패기 넘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뭔가 패기 넘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근데 또 뚜두뚜도 보면 지금도 또 패기 넘쳐 뚜두뚜도 좀 저때는 진짜 아무것도 몰랐잖아 이때는 내게 패가 있게 패기가 넘쳐 어 맞아 그러면은 이거랑 이제 딱 최선거 비디오에서 한번 볼까요? 와 뚜두뚜도 가볼까요? 뚜두뚜도 한번 볼까요? ami 구 Tsê 10 10 11 12 18 15 Я